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5년 7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올유마이티 2.5톤 일반캡 장축 저상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 9623km 판매금액은 3650만원 이제 가끔씩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고 365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5년 7월 23일 출고 2015년식 수동미션 주행거리는 6만 9623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없고 냉각수도 수 없고 미션 쪽도 다 멀쩡하구요. 다른 부분도 다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완벽하네요. 특이사항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차 진짜 깨끗하죠. 여기는 탑안의 공간이고 앞좌석 여기는 문이고 핸들이라던지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엄청 깨끗하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6만 9천 654km 기름도 거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후동미션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 보이구요. 타이어 많이 남아있죠. 차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차 사진 차가 너무 깨끗하네요.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5년 7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올륨 IT 2.5톤 일반캡 장축 저상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 9천 6백 23km 판매금액은 3천 6백 50만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